강릉 안인화력발전소 방파제 건설 등 해상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. 안인어촌계가 어업권 보호 등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출한 안인화력 해상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가 오늘 열려 안인어촌계와 에코파워의 공방이 진행됐습니다. 에코파워는 지난 2015년부터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에 5조 6천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2,080MW 규모의 안인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.